안녕하십니까 남사면 물린다TV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장기 투자자 남아사면 물린답니다 자 오늘은 프리장에서 약간의 눈치게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남자답게 제 계좌를 솔직하게 오픈하겠습니다 매일 금액은 5580만원이구요 자 평가손이 마이너스 3060만원 자 평가손이 마이너스 54% 자 평가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정말 조금 아니야 여러분보다 못하는 유튜브 남아사면 물린답니다 자 제 계좌를 보시고 동지애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수정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저는 모든 종목이 물려있구요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국제유가의 하락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CPI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CPI 지수뿐만 아니라 PPI 지수까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파워레인께서 과연 금리 인상을 0.75를 할까요 11월 달에 중앙선거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0.75를 할까요 저는 당연히 0.5%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할 때 매집을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저는 마이너스 54%를 쳐맞고 있구요 빅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58% 보유성 563개 자 주봉차트 스토케띵 술로 여전히 우물에 있구요 대비 77%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생각하고 있구요 우리는 하락할 때 잘 버티지만 상승할 때는 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꾸준하게 계속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FNG로 오늘도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2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구요 저는 매일매일 2주 3주 4주 2주 3주 이런식으로 마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봉차트에 보시면 또 깨띵술로 이 CCI가 우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제 고점을 뚝고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할 거구요 저는 매도할 때는 RSI가 최소한 80 이상 가면 그때 분을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 TQQ 현재의 또이 또이구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 단기적으로 고점 CCI가 항색으로 변했구요 RSI가 현재 66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메수 구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보일 게 아니라 우리는 월봉차트를 봐야 한다 아직 여전히 이 CCI는 우물이 있구요 RSI는 아직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크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싸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코로나 때 이렇게 큰 폭으로 이 하락을 하고 이 CCI가 우물 있을 때 요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분을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자 20%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지 30%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해야지 일단 여기서 고점적으로 팔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기회는 오지 않고 계속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종호금 상승을 했다고 매도를 해가지고 나는 단타에 신잉된 것처럼 현금을 보유했다가 이런식으로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기회 비용을 다 놓친 겁니다 TQQ가 이런식으로 주봉차트처럼 이런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우상하기 때문에 고작 바닥에서 조금 80% 정도 올랐다 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15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2년 정도 종봉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께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고 하죠? 저는 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숏을 타지만 롱이다 왜? 미국은 우상을 할 거라고 존보를 하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롱을 계속 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SOS의 반도체 지수 출장을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고요 오늘 1.6의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락할 때 잘 버티지만 올라갈 때는 잘 못 버팁니다 올라갈 때도 이런식으로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말이 되고 왜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말이 되고 왜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자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이런식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존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하락해서 못 사고 내일은 올라서 못 사고 모레는 하락해서 못 사고 다음날에는 올라서 못 사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마이너스 55% 맞고 있습니다 자 5580만 투자했죠? 자 2500만원 여러분이 투자하고 매수를 하신다면 우상한다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최소 제 원금이 왔을 때 2배는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 원금이 1년 안에 복귀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제 원금이 1년 안에 복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8달러에서 90달러까지 간 기간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기의 바겐세이라 생각하고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취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취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취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